1. 린스피드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적용한 컨셉트카로 뒤에 이목에 끌어온 린스피드, 린스피드가 이번엔 변신하는 전기차를 선보인다. 2. 린스피드는 다음달 2012 제네바 모터쇼에 출품할 컨셉트 전기, EV, 컨셉트카 다크플러스코의 외관 사진을 공개했다. 다크플러스코는 스마트포트 전기차를 기반으로 차체 후면에 연결하는 팩을 채택한 점이 독특하다. 3. 마치 트레일러처럼 연결되는 팩을 연결하면 6개의 바퀴를 가진 픽업트럭으로 변신한다. 팩을 장착하면 적재 공간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대용량 배터리 팩을 추가로 연결할 수 있어 기존 스마트포트 전기차의 항속거리를 크게 늘릴 수 있다. 4. 린스피드는 새 컨셉트카는 긴 항속거리와 저렴한 유지비로 업무용과 레전용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5. 린스피드는 새 컨셉트카는 긴 항속거리와 저렴한 유지비로 업무용과 레전용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면서 양산형 개발을 위해 여러 업체와 논의 중 이라고 설명했다. 5. 린스피드